30미 서대입니다.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있는 30미 서대고요. 사이즈는 30cm 전후, 밑에 단은 좀 더 작을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나가고 가장 인기가 좋은 30미 서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40미 참돔 갖고 왔습니다. 한 상자에 마음마리씩 들어가고 있는 40미 참돔은요. 가장 인기가 좋은 참돔 사이즈 중에 하나입니다. 사이즈는 25에서 27cm 전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30미 가자미입니다.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가자미. 가자미 살이 포동포동해서요. 이 가자미 사이즈 중에서 30미 가자미가 가장 많이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정말 맛있죠? 그리고 가보징어 철이 돌아왔습니다. 한 상자에 15마리씩 들어가는 15미 가보징어고요. 가보징어는 두 번째로 큰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핵감은 안되고 숙회는 숙회나 볶음으로 드시면 됩니다. 그리고 통치입니다. 20미 통치는 5마리, 10마리, 20마리씩 판매하고 있습니다. 통치 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통치를 꼭 드셔보세요. 민어색길의 통치라고 합니다.